1급으로 유지해줘요. 여보세요. 말이 돼요? 들어봐요 말이 되냐고. 지금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장애인이 2급이라는 게 말이 돼요? 1급으로 해줘요 그냥. 그 분은 평가사분들이 평가한 것이라. 그럼 나는 어떻게 먹고 살라고? 나는 어떻게 먹고 살라고? 술맛 좋다. 엄마 한 잔 해라. 잘 먹네. 이 가정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모두의 가슴에 깊이 와닿을 수 있도록 주님. 그런 새X들. 목사가 아니라 사이비라고 부르는 거야. 아가리 닥쳐. 평소는 아가리 닥쳐.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정신발 걸렸으면 혼자 미쳤난 사람 피해주지 말고 좀. 우리 엄마 죽는다고 지금. 나도 싫어. 싫다고 싫다고. 싫다고. 어머니 수술 안 받아요. 그렇게 아세요. 앞으로. 어머니 책임지시라고요. 알겠죠. 아니 뭐. 아니 뭐. 제가 그 정도 책임감도 없을 줄 알아요? 엄마 추워. 가자.